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food unite as well as distinguish as well as ...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은 먹는 사람들을 분리해낼 뿐만 아니라 합쳐줍니다 결속시킵니다. 왜 because what and how one eat forms much of one's emotional type a2 group identity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럴 때 원은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사람이 2번 이라고 그러면은 요게 because 절의 주어가 되겠지 구성적으로는 요 사람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지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이 형성합니다 동사겠네 자 much of one's emotional type 자신의 사람의 어떤 감성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룹의 정체성에 이 감성적인 정서적인 유대감의 많은 것들을 형성하기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먹는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결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는단 말이야 외국 사람들은 안 먹어 어 그럼 김치 아 먹어 아 우리 한국 사람 그리고 외국 사람이 김치 먹는 거 보면 되게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그러잖아 그죠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e it our nation or an ethnicity 자 be it 하면은 이거는 웨더절 도치라고 하는 건데 웨더절이니까 해석은 뭐뭇이든 이것이든 그래서 이게 국가건 혹은 민족이건 간에 우리나라야 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러면은 대한민국 뭐 같은 건데 다른 나라들은 다민족 국가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국가의 정체성이든 민족 정체성이든지 간에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그리고 어떻게 먹는지가 이 그룹 어떤 그 그룹의 정체성에 감성적인 유대감에 많은 것들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The famous 20th century Chinese poet and scholar Lin Yutang 이 사람은 유명한 20세기 중국의 시인이자 학자인 이 리왕은 말합니다 Our love for fatherland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Is largely a matter of the collection of the kin 이럴 때의 kin은 강한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강한 감각적인 기쁨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 강한 그 감각적인 기쁨들의 강한 감각적인 기쁨의 회상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A matter of를 간단하게 Because of로 바꿔서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을 사랑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그러면 막 눈물 나고 그래 왜? 어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보냈었던 한국에서 보냈었던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the royalty to Uncle Sam Uncle Sam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자 쓰고 나오는 아저씨 있잖아 자 Uncle Sam에 대한 충성심은 It's the royalty to American Donut 미국 도넛츠의 충성심이다 그럼 여기서 충성심이라는 말은 애착이라는 뜻이 되겠지 그리고 the royalty to the Vaterland is the royalty to Fankunchen and Stolen 이거는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독일에 대한 충성심은 독일에 대한 충성심은 이건 쌤도 독일 요리 이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거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건 독일 요리야 자 such keen connection between food and national or ethnic identification 자 그러한 강한 연결 음식과 그 다음 국가 혹은 민족 정체성 사이에 그런 강한 연결은 Clearly indicate the truth 분명하게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대절은 동격으로 당연히 꾸며 들어가는 거고 자 퀴즈은 and table narrative 음식과 그리고 식탁 이야기 식탁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차지한다 중요한 부분을 in the training ground 훈련장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장에서 of community and civilization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그것의 문명 그러니까 문화라고 이해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공동체와 그것의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라는 그 진리를 보여준다 그 진실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또 이 말이 조금 어려워 그러면 training ground of 이 표현이 뭐냐면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는 세워나가다 만들어가다 세우다 만들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의 문화를 만드는 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lace는 또 role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자 그래서 먹는 거, 요리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자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다 이거에 그래서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the destiny of a community 어떤 공동체의 운명은 공동체의 운명은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죠 how well it nourished 여기서는 공동체를 뜻하는 거겠지 공동체가 공동체의 멤버들을 얼마나 잘 nourish 하면 양육하다 양육하는지에 기르다 기르다라는 얘기는 결국 먹이다 feed라는 단어의 의미겠죠 얼마나 잘 먹이는지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에 중요해 결국은 공동체 정체성에 중요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걸로 나가는 경우는 4번밖에 없네 이 공동체의 wholeness 이게 일체성 즉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대요 identity 그래서 요게 지문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지문은 누가 말할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누가 얘기할 것 같냐면 전통요리 교습소나 대학 조리학과도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이 전통요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신입생들한테 설명해 줄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요리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혹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요리를 배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문법적으로 동명사 주어는 원래 단수 취급하지 근데 여기는 1번 2번 3번 3개가 나오면서 여기는 3개여서 복수 취급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가 돼야 돼 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최고 ạn은 다른 attracted 고맙습니다 바날 둘 Everybody